야 저거 읽어봐 일본어 아니냐? 뭐? 중국인이야 일본어는 받침이 많지 않아 리키야 리키야 리키야는 저거는 일본어 시킨대 아니야 아니야 리키야 아니야 X자가 들어가면 중국인이야 중국어야 야 스킨도 존나 많다 우린 스킨 존나 없다 야 야 야 야 야 카사린 얼레 스트레시 골드 5 리신 플레이 2 왈파 플레이 5 왈팟 사우딘 플레이 2 카사린이 너 어떡하냐 니가 불렀잖아 나 어차피 나 미드에 안살거야 나 정글로에 살거야 아니야 얘들아 나 우리 전게임 왜 졌는지 알아야겠어 왜? 블리치가 퍼블을 먹었기 때문이었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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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또 말파이트냐 그렇고 블리치는 어 나 알있음 민들아 됐어 됐어 빼 빼 빼 빼 아 블리치는 아까 끌어야되는거 아니야 원래? 우리 퀸 야 나 2찍었는데 어? 2찍었는데 탑 누구냐 어 라인전 쓰고 어 야 괜찮아 말파야 그냥 탑만 해 어 전판도 존나기 힘들었어 더블이 찍어서 아 야 그래도 너 어떻게든 잘 컸잖아 블리치 아이고 아 내리온 날개를 파다 파다 따륨 나라가 동호 요리온 왜 근데 언제부터 불치만 한게 하는거지 얘가 뭐 똘킹 뭐 봤나 메라 막혔지 아 메라 불치봐서 메라 근데 불치 그렇게 잘 한건 없는데 볼치 타이전 아닌데, 내가. 멜라, 케이틀린 그럴 때 전설이 됐어.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. 그거야, 탱 좀. 탱 안 했는데, 질러. 쟤 타본산 있잖아. 아니, 거의 안 했잖아, 이 탱을. 탱은 안 했다고, 쟤가. 뭐야, 나 왜 AAP 20룩이냐? 뭐야?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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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스럽다. 아, 가사진 아프다. 아프지, 그러면. 쭈쭈쭈 계속하는데 아프다. 으악. 초반에 E 찍어서 더 힘들다. 아, 나 개 힘든데, 진짜. AP로 들었는데. 게다가 E야, 게다가 E야. 아, 나 씨. 어. 뭐, AP로 딜해야 해. 잠깐, 근데 와우카이를 왜 AP로 들었냐? 탱론 없어? 없어. 동호야. 동호, 어디가? 동호야? 동호야. 다 진짜 너무 고통이 나나. 어, 전 섞어 나가는데요. 아하하하. 동호야. 야, 미니언 한다. 가자. 미니언때문에 쟤 못죽인다 미니언때문에 쟤 못죽인다 아아 잠깐만 오 역시 나 살았어 나이스 지림? 아 야 야 방금 전설이였는데 그거 아니 출단건만 봤어 자아 나 탑갱어 놓지마 이제 니가 갱이 아니고 커버하였을거같아 나랑 같이 못하자 하나님 보고 와 에리비안 개잘한다 이랬지 아이 그건 아니다 잘했다 잘했다 방금 나 불러줄래? 뭔지 불러도 내꺼임 아 안돼 에리비안 생각대로 그건 너무 가혹하 상대방 불러 뺏어서 주세요 겁나 많은걸 바란다 진짜 동호가 어디갔던거에요 동호가 어디갔던거에요 아무말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 동호야 뭐야 방금 리식이 말파가 먹었나? 야 이 동호야 대답을 해주라 가진끼다 야 카사딘 스펠 어디갔다 왜 플래시 있어 엄마가 뭐 해달라 그럼 끌어 끌면 끌면은 내가 반대로 토착을 밀어버린다 레벨 3되면 아 오 갔구나 저거 2가 날라갔구나 아 에리비할때 정글러도 와줘야돼 정말 고맙지 와 와 나 AP론 들기 잘했나봐 와 나의 큐딜이 크으 큐 큐 아 야 탑보세 뿅 예전에 분명히 입진이가 AP 신했다가 욕 좀 넣쳐박지 않았었나? 야 AP 운이냐가 저건 어 아 큐큐다비 야야 저새끼 선탬 뭐야 대체 어 와 세안아 개웃킹은 AP룬으로 마라파 이겼어 야 얘 와 미니언한테 테리포트하네 미친놈 아냐 미니언한테 테리포트하네 미친놈 아 진짜? 왜? 제약이 없으니까 이젠 와 와 룰 사기네 야 탑 호호 요호 요호 살려주세요 요호 너 블루 왜 더있냐? 하나 더있어 아 아 아 아 아깝다 지발라 포지션 다섯개 사고 왔음 비장하구나 그거 아까 아니 아까 민기 민기래 동호 나가가지고 포지션 다섯개 샀음 한 번 더? 포지션 다섯개 사고 그리고 핑왕 하나 샀음 가자 무장배가 왔었지 슬픈 카일이틀 랩 스 카일이틀 궁트 야 쟤 다 끝이 있네 근데 뭔가 좀 불쌍하게 한다 성격아 아 야 카카디 6렙 찍으면 이제 못잡아 지금 충분히 잡아놔야돼 그리고 나도 불쌍해 충분히 걱정하지마 어 깜짝이야 저리 빨리 오려 네베 아 에니비아 이제 부활했을때 이거 아래에도 마나는 풀로 채워지게 해서 블루에 구하했으면 좋은데 야 그럼 15피주지 죽었을 때 마나가 없어가지고 사모하게 막 그냥 돌아오는 적도 있습니다 야 일부러 자살까지도 하겠다 이런거 그니까 질리언 질리언 라인절때 그냥 자라야 질리언도 실용만 주냐? 실용만 주지 가현이 죽었을 때 마나 30퍼 칠학 30퍼 마나? 나도 모르겠다 마나 그니까 마이가 죽었을 때 바로 Q 쓸 수 있어 마이는 보통 마이가 딸리지가 않잖아 20포지다 가사는 레벨 6이다 가사도 이렇게 해야 되네 이제 가고 있어 나 E가 없어 샷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잼 오 오 오 오 오 오 딱 죽었다 생각했는데 아 나 뒤집했는데 피가 안달았음 그런데 랭크 높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기면 되지? 랭크 높은 애들한테는 이기고 랭크 낮은 애들한테는 못 미드만 올랭임 나머지는 다 골드나 플레이어스 아까 4그릇은 진짜 지는거다 잡을까요? 나 가고있음 근데 스턴 하나 먹겠거든 아 저한테 좀 니 스턴스를 많아듣는데 아... 카다진 야 알있어 어... 카다진 사망각 아... 애니비아 사망각 그 순간에 굶혀가지고 어시버금 그 순간에 살짝 굶혀서 어시버금 아... 오 피옥 야 동호가 lett 나 레드 줄래? 어? 레드? 나 블루 줄래? 어 블루는 줄게 얘들 필요 없어 나 나 리치맨 가지 않을거는 필요 없어 으으으음 확실히 미드와가지고 다 먹고 왔네, 키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글쎄가 스킬을 다 먹고 갔네 그러고 가는거 유스라 나 스카이프 끊이요 아 맞아 민재야 너 계속 말 안 해준다 왜 아이요 나한테 알려줘 민재야 한 번 집 들어가 볼까 그냥 한 번 가볼까 나 지금 천재냐 가보세요 아 그런데 나 바로 비전하지 민희 집 그냥 가보세요 아 맞다 세안이나 동호집은 뭐하지 가빈이가 바로 옆집인데 나야 여기 있다 있네 미드 미드 아니다 탁 탁 아 진심 이거 템이 근데 이거 질 번져 가면은 야 쟤네 욕먹었는데? 라이브하자 빨리 접자 리슨 롤까스 필리인데? 야 아 맞다 이거 얼음 안 터뜨려도 트는구나 크리스티컬은 그냥 슬로가 못 치면 되니깐 어 쳐봐 난 내가 보기엔 엘비아는 평균 이상으로 하는거 같애 합인만 하니까 동호야 여기서 뭔가 터지지 않냐? 와드 터지는거 와드 와드 터지면 돼 폭탄 터지네? 무슨 스모크 올라가는 모르겠는데 뭐야? ㅋㅋㅋㅋ ㅜㅜㅜ 으흠 어 세아지 피가 없네? 몬탱 감을지 모를 땐 공속이지 어? 몬탱 감을지 모를 땐 공속이야 아 애니비아 배너로요? 응 인정 인정 단독 하나 그냥 사오세요 그래서 내가 몬탱 딱 500 남았는데 못 살게인지 몰라가지고 단독 대고 대고 한 마리 대고 두 마리 동호도 부츠가 보수를 넣어놨어 아 나 진짜 애니비아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고백? 아 애니비아랑 리산드라는 애들이 진짜 좋아 어떤 애니비아에? 진짜 좋아 어 애니비아랑 리산드라는 애들이 차가운 여자를 좋아하는 분 아니 그 더티파밍 해도 애들이 아무 말 안하는 거? 차가운 여자를 좋아하네 미드 모데카이즈 이제 한때라 존나많이 했거든? 상대적으로 우리 팀 정글이 암호무야 존나 너무 불쌍해 근데 뭐여 왜 다 있어? 잠깐만 나 좀 뽑고 간다 어! 말파 노궁 말파뿐만이 노궁이 아니라 야 다가왔네 가볼래? 해보자 저 알파 리신 노궁 저거 칼리스타 노궁 쓰레쉬는 모르겠어 기집에 다 왔네요 야 블루 있는데 와볼래? 없지? 응 간다 달린다 어? 뭐지? 말파는 뭐하러 갔대 나 리슈 좀 자 가만히 이리와 미드랑 정글 영혼 초초할건데? 저 미드마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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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먹고 갑니다 esa 미드덕 미드마저도 내 와드 포기였다고 이제 이 포기였으니까 맞다 어? 야 어라 뚜잇? 어? 야 알 있다 알 있다 저 옆에 오는 뭐 누구 누지를 왜 뭐 뭐냐 파티가 아니야? 뭐 갑자기 위 뭐 이러는데 보자 음 음 들어왔으면 바로 그냥 쓰레쉬만 쓰레쉬 앞에 그냥 뭐 얼음벽 생기게 해가지고 쇽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들어가 아이 참 애들이 먹어 뭐 뭐 낙지 없어 칼리 노휠 어 우리 끌어봐 대체 뭐하고 있는거지 끌어봐 여자랑 여자랑 전화하는 중이잖아 아 여자 아 그런거야 아 여기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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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세안아 거기서 내가 갈게 아니 야 애들이 와있는데 더티파밍을 하려하냐 상대방은 상대전골 적대파면 그니까 어 여기 상태가 어 어 어 어른들 로개 상태는 안전히 봐 지국히 풀고만 들겠는데 아뇨 그니까 조언 조언비도 그러었다구 씨발 리신 퀴폐하기 존나 힘드네 떨어봐 상대가 지금 뭔가 어.. 지금 야 님들아 썰에 찢어 이러는 거 아니야? 야 아무나 끌어 아 미니언 개맛있다 아.. 아직 분당 CS까지 오실게야 분당 CS는 초반부터 유지하는 거 아니야? 유지하는 거지 초반부터 근데 난 그게 안돼 초반에 애니비아도 셀 수가 있는데 사람 살려 이건 뭐야 꺼져 나 후반 가서 초반부터 져 간다 야 나 초반에 놓친 숫자가 후반까지 계속 유지됨 흐흫 오지 말라고 이 새끼야 안녕 쟤 리신 노플 아 나 돈 4천원 있는데 쓸까? 아 칼 잡고 싶다 잡아 그럼 굳이 뭐 잡을 거 있어? 나 못감 아 이 있네 쓸씨 아 이 있네 쓸씨 야 빼자 빼자 빨리 파트 타 첸첸 봉 야 이씨 카사긴 걸 봐 아 이 새끼야 뭐 굳어먹고 있냐?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카사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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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반데요 여느니더라 세인아 그냥 여기로 빼 세인아 여기로 가서 여기로 빼지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왜요 아 배고파 지금 뭐 라면 하나 끓여먹을까 생각 중이야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먹어 어 먹었어 먹었어 나 지금 배고파서 빵 하나 나도 맛없었어 별로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 뭔가 뭔가 아니었어 그냥 그거 어묵같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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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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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걸로 해줘 그게 제일 나아 내가 보기에는 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먹느낌 근데 왜 나 라면 하나 끓여먹어도 되나 지금 어 알았어 에이브야 노어시 에이브야 노어시 야 여기 여기 아 지지 아 아 야 와드는 아 맞다 와드는 안 야 만약에 움직이는 그 순간에 넉백 시키면은 스캔 쓰면 되냐 되지 않을까 카사수 카사수 buffalo 끝 아 임나를 못 걸었네 아 임나 걸어서 잡을 수 있었네 뭔가 임나는 내 즐겨 산 이유인가 봐 임나는 뭐 걸고 시작해야 되나 안 싸우고 습관적으로 임나를 안 써 아 리신 노븅이였는데 아깝다 야 이거 이거 리신 노븅이야 지금 아 배고파 올라가서 맛있는 거 안 먹고 내려와서 캠스틱 해야겠다 야 작년에 너 트리그 했잖아 트리그 파이널에서 어떤 문제 나오냐 기억이 나겠냐? 멀티플 초이스 심플리 리스폰스 아니 아니 저 태안이 제가 장진했잖아 장애야 뭐인데 트리그 트리그 트리그라네 트리그라네 나 트리그 프레시맨 때 했는데 대단해 프레시맨 때 할 수가 있어? 어 할 수 있어 나 프리카 트리스맨 했더라고 프리카는 트릭 너 지금 뭐 듣냐 그러면 지금 물티 작년에 수학 안 했어 아아 아 씨 사실 나도 미국 와자마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영어가 안 돼서 꺼지는 개 슬픔 저 얘기한 거 한 다섯 번은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억수 어긋하지 않냐 뭔가 영어 안 해도 안 시켜주는게 어 어 아 어 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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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리스탄 평타로 자르반 궁리랑 같이 넘어갈 수 있냐? 아.. 아씨.. QQ이..구..가.. 사막.. 아무나 끌어도 잡을 수 있다 나 날 팔아도 잡는다 난 이제 보이드 없어도 딜 나오는게 애니비아임 자 다이브하자 말 다 때? 여기 있는데? 아! 어? 어? 저거 안보이는 데서 끈거 아니야? 직카모로 끄는거야 저거 나도 언젠간 팀팔 할게 오!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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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감각적 그랩 개쩐다 감각적 그랩 개쩐다 저거 야 나도 언젠간 팀팔 할게 언젠간 언젠간 이래 줘 이래 줘 이래 줘 나 썰었다 야 나줘 나줘 미지야 나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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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먹어 야 너 조그만거 먹어 조그만거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메인을 강제 소환했어 안타에 아 진심 잠깐만 뭔 CC 체인이여 날 왜 소환했어 오 오 이거 애니비아가? 이거 안될지 아니야 할 수 있어 쟨 더 하시고 쟨 있어 쟨 정원 정원 니 유튜브 올려라 오오 오오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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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튜버? 아 나 요즘에 유튜브 너무 안 올리고 있었어 나 이거 봐야겠어 나 예측그래프로 다시 보고 있어 방금 전에 내가 플래시 쓴거는 아무도 안 벗나보네 방금 전에 내가 플래시 쓴거는 아무도 안 벗나보네 나 어? 뭐한거? 나 말판이 뛰고 슬래시한테 뛰고 뒤진 아무도 못하고 오 어떡해 야 너 왜 이렇게 늦리냐 같은 샌대 아 이렇게 아 저 아 진짜 야 너는 까마귀고 나는 닭이야 야 까마귀야 얘가? 뭔 까마귀야 까마귀 아니냐? 까마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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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개소리야 독수리지 쟀다 같은 치과잖아 나는 아니야 나는 같은 치과가 아니야 넌 닭이야? 어 야 닭둘기잖아 얘 비둘기도 아니야 닭이야 그냥 나즈르가 비둘기고 나즈르가 비둘기고 아무엉 icos 으음 불어 끌어 끌어 ester 4초, 2초, 2초, 1초 얘들아? 얘들아? 왜 아무렇니? 한 번 더 끌어 5초만 기다려 4초 3초, 2초 1초 됐다 쿨감 몇 쿨야? 쿨감 35번 해 지금 야 여기 와 야 애니비야 미쳤다 진호 형이 왜 아이디가 애니비한지 야 나 평타해 뒤로 내미지 4,510 들어가 지금 뒤에 말파 근데 말파에 노공 아니냐? 말파도 노가 났네 반달 아 10분이 스킬 5대 싸움 끝났어 제이들 제이 한 대 뭐냐 아 나 보셔서 CS 많아 진짜? 야 나보다 많냐 CS 너? 아니 안될걸? 야 너 뭐